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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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국수 벌칙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무조건 칼국수에요 여성분들이 입장하셨습니다 물냉이냐, 비냉이냐, 자 물냉, 자! 민들렘 언니 몸이 엄청 좋으세요. 자, 이쯤 되면 우리 남자분들도 지금 얘 살짝! 자, 과연 물냉이냐, 비냉이냐, 자, 과연 물냉이냐, 비냉이냐, 자, 과연 물냉이냐! 자, 자, 단추, 단추, 단추! 어, 물냉! 자리로, 자리로! 준배를 끌어라, 오늘을 위해서! 앉아요? 네, 아... 와, 난리 났네. 나는 계속 서 있었는데 의자 한 번 건네지도 않으니. 지금 여러분, 우리 박단추 님 인기가 굉장해요. 혼자만 여섯 분이라서. 살짝 핸드폰을 봤는데 여성분들이 통국수 많이 하셨어요. 아... 물줄 아네요. 네. 어? 약간 스토리... 저는 지방사람입니다. 아, 경영도. 아, 오늘 대구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니까요, 어머니. 팔공산이고, 뭐예요. 캔시경이고, 뭐예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X4 는 저리에 다인 확정해 엡ately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